김정수, 남자는 말합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 품속 벽이 열어버린 당시 여행가서 낳게 하니구나.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요. 아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름다운 사람아. 박수 한 번 주세요. 사랑받는 한국 대주매를 마찬가지로 홍보 이사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한 번 주세요. 사랑받는 한국 대주매를 마찬가지로 홍보 이사님이십니다. 알아보시는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사랑받는 한국 대주매를 마찬가지로 홍보 이사님이십니다. 존 khoai의 여자여. 고운 얼굴에 써려주신 슬픈 이야기. 문화의 여자여.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요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로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사람아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요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로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홍보 인사님 맞으시네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